오늘 하루가 더 나왔네요 오늘도 추천받을을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더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주문해봤어요 그냥 대충 아리아... 나 원래 없어 갬성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음.. 어때? 좀 감성 브이로그 같아? 감성 브이로그? 감성 브이로그? 감성 어디 있는데? 뭔가 지금 이따야겠지 잘 먹겠습니다 오! 최고! 잘 먹어도 돼 그럼 너 먹는 걸 찍는 거야? 네 얼굴? 내가 생각보다 이 크기였는데 너무 큰데? 나이프도 필요하겠네? 응 나이프도 필요하겠네 어떡해 얘도 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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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소스를 섞지 말고 넣어볼까? 섞지마? 아니 먼저 뭘? 크림 소스만 넣어볼까? 이게 다 똑같은 소스 아니야? 고춧가루 섞어야 돼 그러면 잠깐만 얘를 잠깐 시어볼까? 아 이게 토마토라고 그래 여기서 대충 비벼서 먹어 응 나 브로콜리 싫어해? 아까 브로콜리 싫다고 아니 메인 뭔가가 없잖아 야채만 있잖아 야채만 있잖아 피망이나 브로콜리밖에 없었다니까? 단호박 피망 브로콜리 알았어 알았어 고기가 없잖아 응 예나씨 한마디 응 혜정아 키우천받아 근데 맛있어 되게 프리미니야 달아 엄청 달아 응 좀 맵긴 한데 음 저도 하나 썰어보겠습니다 흠 이런거 보여드렸다고 흠 흠 어렵다 유튜더에서 못해먹겠어 진짜 설령 이게 잘 된다 한들 나는 직원 고용으로 할거야 내가 못해먹겠어 내가 할게 직원 어 그래? 같이 동업할래 우리? 응 좀 채널 관리 좀 해주고 댓글 난 댓글 이런거 다는게 너무 귀찮은거야 대댓글 달고 물론 관심은 좋은데 내가 전화할게 내가 전화할게 그 뭐야 편집 이런거 할수 아니야? 오 썸네일 이런거 그림 들어서 할게 어? 좋은데? 그럼 이거 편 너가 썸네일 좀 만들어 나 만원 줄게 흠 흠 흠 야 만원에 썸네일 한정이면 괜찮지 않냐?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래? 오늘 민지랑 데이트에서 한편이 올라가는거지 하루 매일 편집이야? 어? 당일 편집이야? 어 나 하루만에 끝내 너무 대충 한거 아냐? 대충이하니 세네시간 하면 하던데? 응 그런것도 제목에 써야돼서 뭐 이런 크림 파스타 이런거 응 이게 썸네일 글씨 따라서도 알고리즘이 된다는거야 응 그래서 썸네일도 진짜 중요하대 하아 아 내가 너 신반들이 이쪽으로 만들어야해 나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맘에 해줄게 응 파스타 말기 실력 파스타 말기 실력 야 양이 왜 이렇게 많아? 그니까 안 추워지 안 추워지 안 추워지 어 너 쇽박스도 보네? 응 당연하지 그 남매 나오잖아 어 남동생 누나 찐남매 근데 그 정도도 되게 스윗함쯤 아니냐? 응 새우 먹어봐 난 게볼려 새우 하나 더 먹는다고 너 배가 차진 않아 아 근데 먹고 왔어 새우를? 어 어디서? 집에서 새우튀김 응 가죽떡 아침에 떡볶이 먹어도 되네 떡볶이 떡지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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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는 거 이제 당연하게 먹어야지 제가 가자마자 제가 옷부터 뺏어졌잖아 나 여태 내 옷 오늘 처음 입었어 나도 있어 맨투맨이야 이런 거 너무 귀여워다고 크니까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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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고 내가 오늘 이 신장에 건질 거 만들어줄게 아까 그 사람들도 좋아? 아 치즈 안 울린지 오해됐단 말이야 아니 치즈 안 울린지 오해라 치즈 안 울린지 오해라 치즈 안 울린지 오해라 타다가 한 푸신당 다음 주에 가잖아 타다가 한 푸신당 내가 그 어떤 걔가 나가야지 가는데 맛있다 응 달달구리한 게 먹고 싶었어 다들 위에를 올라갔다 와 미애도 사진 찍은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